부산시가 이번 주 도시 브랜드 포럼이라는 걸 열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적지가 않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3월 출범시킨 부산의 새 도시 브랜드를 더욱 공고하게 만들겠다는 의지가 표면화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논란이 됐던 어떤 사안들을 더 정면돌파하겠다는 시정 철학이 담긴 것 아니냐라는 해석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부산 웨스틴 조선에서 포르투갈과 일본, 싱가포르 관계자들과 국내외 도시 브랜딩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부산시의 도시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세계적인 디자인 회사와 자문기업 등도 직접 나와 시각과 전략을 말해줬고 또 포르투갈과 싱가포르, 일본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앞으로 부산의 브랜딩 방향에 대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가까운 일본 고베야 그렇다 치고 멀리 포르투갈까지 초청한 것은 성공적인 사례인 포르투갈을 담고 싶은 것도 있지만 역시 부산의 이번 브랜드도 그만큼 세계적인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는 의욕을 담은 것입니다. 사실 지난 7월 열었던 도시 브랜드 전시회도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고 시청뿐 아니라 도시 전역에서 부산 이즈굿, 앞글자만 줄여서 빅을 띄우려는 노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당연히 처음 출범시킨 도시 브랜드인 만큼 홍보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초반에 불거졌던 논란들, 비판들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더 공격적으로 대응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 불거졌던 대중교통 할인, 그러니까 동백패스와 K패스 할인 중복 비판도 곧바로 시너지 효과로 이어가겠다며 물러서지 않는 등 정면 돌파 기조를 전반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또 견제하는 쪽에서는 일방통행, 불통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것도 사실인 만큼 절묘한 무게중심도 함께 필요합니다. 정면 돌파라는 게 나중에 결론적인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과정을 볼 때는 확실히 독불장군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거죠. 부산에서는 부산시가 제일 큰 형님인 만큼 찬성과 반대, 지지와 견제 모두 잘 끌어안고 나가리라 믿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표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